2018년 1월 렉스턴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오픈형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의 디자인 DNA를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 강인하고 대담한 스타일로 완성되었습니다 G4 렉스턴의 프리미엄한 감성을 완벽히 계승한 레이아웃과 인테리어는 더 여유로워진 공간 설계와 함께 타는 순간 품격 있는 만족감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렉스턴 스포츠의 매력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기 위해 진화된 렉스턴 스포츠만의 여유로운 데크 공간과 뛰어난 견인력은 당신에게 브라이어티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최적의 밸런스로 구현되는 다이내믹한 주행 능력 다양한 운전 상황을 예측해 올 라운드로 서포트해주는 최첨단 시스템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라면 일상에서도 드라이빙이 더 즐겁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포트로닉과 쿼드 프레임의 완벽한 조합으로 발휘되는 뛰어난 오프로드 주행 성능 유라시아 대륙 횡단 성공으로 증명된 G4 렉스턴의 견고한 내구력과 안전성 이 모든 것을 갖춘 렉스턴 스포츠는 어떤 길에서도 견고한 자신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또 다른 매력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첨단 IT 기능과 운전에 즐거움을 더하는 세심한 배려들 그리고 탑승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사양들입니다 달리는 순간엔 함께하는 모두가 편안하고 기분 좋은 드라이빙 멈추는 순간엔 미처 보지 못한 상황까지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서포트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동, 그 이상의 경험이 펼쳐질 것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열리게 될 완전히 새로운 SUV 라이프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도록 당신이 꿈꾸고 원했던 가슴 뛰는 인생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한글자막 by 한효정